너무 많을거예요. 생고기 다 즐기셨나요? 네. 이제 양념 고기를 맛 봐야 또 잘 먹었다고 소문이 좀 나겠죠. 랄라이 갈비. 양념갈비에도 사장님의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. 들어가는 재료만 11가지. 과일과 양파로 상추맛으로 올려주고요. 총 5가지의 한약재로 감칠맛도 더해집니다. 조금 쏙 끓여주면 발짝지근하고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양념 베이스가 완성됩니다. 수고를 감내하는 데에는 사장님만의 철학이 있다고요. 무한이 드리면 보통 손님들은 싼 재료 싸게 해서 판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이미지 없애려고 좋은 재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좋은 품질까지 부장됐으니까 이제 뭐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인지 동정이겠죠. 덕분에 손님들은 행복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가격 걱정 없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잖아요. 너무 행복해요 지금. 거꾸만은 감칠맛이 Dawson Junckerевой 보기 assezize jam근이었어요.